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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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어 내 지금 배구중이다 안나간다 아 왜 나가는데 싫다 귀찮다 PC방 콜 몇시 몇시 이따가 아 알겠다 뭐라고? 화 안되지 왜 어? 팬티를 빌려달라고? 팬티 빌려달라고? 나이스 아니 나이스가 아니라 미치세꺄 뭘 도대체 뭘 빌려달라는 건데 팬티를 내가 니한테 왜 빌려줬는데 오케이 아니 오케이가 아니라 미치세꺄 내 팬티를 니가 왜 빌려줬는데 아 니 때문에 죽었잖아 팬티 안 빌려줘 요거판은 저번에 누가 댓글로 시작선이 리메이크가 됐대 그래서 한번 가보는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작선 리메이크 됐는지 한번 확인도 할 겸 한번 가보자 어? 전마도 지금 나랑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전마랑 싸울 것 같다 어 야 댓글 단 놈 시작선 패치됐다고 한 놈 어떤데 어 기분 좋나 재밌나 어 자기 자 일단은 있잖아 지금 저쪽에 물탱크 물탱크 뒤에 내 차가 있거든 자 일단은 이 레드존이 끝나면 어 잘 할 겸 다른 차가 있어야 해 냠냠 lock 다 첫 장가 있던 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 흑흑흑 어오오오오오 착지으로 오 apprentice 어딜 가지? 총이다 총 야 연습신tor 신기하네 여 우리가 보털로 보으에 못 오지 저 보무 있던데 방금 사부장에 왜 들려? 여기 길이 따로 있나? 아닌데 저기에 그 보트밖에 없는데 아닐까? 길이 따로 있나? 저 여기가 낙하산으로만 올 수 있는 곳 아이가? 저기에 보트로 밖으로 나가고 아이가? 어? 자꾸 사부장 들리네? 아니 바깥에 집에서 나는 소린가? 사부장 뭔데 자꾸? 이 바깥에 여기 있다고?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곳이잖아 얘가 어떻게 여기 있는데? 길이 있는갑네? 동굴로 가는 길이 따로 뭔가 그 작은 뱀굴 같은 게 있는갑네? 아니 얘 방금 뭔데 방금? 오우에서 쌌는데? 얘는 왜 여기 있는데? 얘가 지나간 자리잖아 이거 어딘데? 이거 세상의 끝이다 이거 넘어서 한 가보고 싶은데 이거 어딘데? 이거 아무도 없게 오우 잡초 잡초 같은 녀석 진짜 알갈라 알랄랄랄라 알랄랄라 알랄랄랄라 알랄랄랄라 알랄랄라 알랄랄랄라 알랄랄랄랄라 어 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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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럴 때는 요래 아 깔끔했다 굉장히 멋있고 섹시하고 더 이상 뭐 나무랄 것이 없는 판단력 야 자기장 뭐 자기장 말해 밀반 엔딩이잖아 바로 차토 가야된다 알겠지? 밀반 엔딩이면은 가자 바로 가자 그냥 바로 가자 바로 가야돼 뭐하는데 뭐하는데 빨리가래 밀반 엔딩은 먼저가서 먼저가서 엎드리는게 짱이네 엎드리는게 너가도 해봐서 알지? 딴거없어 그냥 먼저 차타고 가가지고 그냥 먼저가서 요쯤? 요쯤? 아니야 바위자면 안돼 너무 티나잖아 차소리가 왠지 내한테 오는거 같은데 내..내한테 내한테 보자 없제 아무도 없제? icon 보자 Steuer 하하핫핫핥! 하 하하하핰하핰핰핰핳하핰하하하핰ㄷ 한 번씩 이렇게 보급이 바로 내 위에 지나가면 이런 생각 안 드나? 그냥 바로 내 위로 떨어뜨려줬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생각? 이거 지붕에 떨어지는가 아이가 또 1인칭 1인칭 이거 지붕 아이가 지붕 아이가 진짜 지붕에 떨어지기만 해봐라 대쓰 야 이거는 뭐다? 신의 개시다! 형봉은 치킨을 먹으려는 애쩍! 신의 개시다! 신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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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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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거.. 이거 다 줘 그냥 어.. 다 줘 어.. 다.. 다.. 다 줘.. 다 해라! 다 해라! 이 새끼야! 아 이건 안돼.. 어? 가? 가? 진짜? 하하하하 아.. 아 왜 가라매! 아.. 치욕스럽다 진짜 너무.. 진짜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만 생기는 거지? 자 좀.. 아 좀 힘 좀 내자 좀.. 좀 텐실 좀.. 얼려보자 좀 자 파이팅하고 저거 또 뭐고? 저거 또 진짜.. 씨.. 존마를 나의 첫 재밀로 삼자! 재민아! 파이팅! 아니 하루에 옷을 몇 번 벗는데! 씨.. 아.. 나 진짜.. 아..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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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내리자마자 바로 차 타고 가고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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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파이밍을 보급으로? 어? 오! 좋은데 이거? 오오.. 오오.. 아 킬리슛이 왜 없는데?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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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할 시간이 없다 장전할 시간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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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오오.. 오.. 오늘 뭐.. 말하는대로 다 나오네 어? 홀로그램이 좀 별로인데.. 아.. 형 진짜 다 한 것 같다 뭐 솔직히 사실 보정기는 필요 없고 뭐 어차피 뭐.. 뭐.. 잠깐만.. 우와!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세 패드까지 다 나왔다 오늘 그냥 이제는 솔직히 뭐 더 바랄 것도 없긴 한데 있잖아 형이 홀로그램.. 야.. 레드도트 바로 나왔다 야 진짜 이거 뭔데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오늘 대박이다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 아직 총 한 번도 왔었다 형 야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 있노? 빨리 생각해봐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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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도트 그 다음에 낙사 오토바이 절대 타면 안 된다잉? 맞지? 오토바이 절대 타면 안 되고 야 뽀고 뽀고 까진 것 같아 뽀고까지 어 왜 그러는데 오늘 진짜 좋은 날도 오늘 대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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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모르고 뜬다